가시는 소감이 어때요? 나의 생각보다 준비가 빨리 끝나서 화장 제가 했는데 약간 망한 것 같아서 어떤가요? 똑같네요 운전하시죠? 네 하하하하 하오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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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되오세요 좀 앉을게요 아니 오늘 내가 하다가 했거든요 아이라인이 써서 아이라인이 떠잘하게 보이러 내가 처음 있던 것 같아요 아, 진짜요? 사랑합니다. 아, 너무 웃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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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고마워요. 이거 말 한 번도 되는데. 이거 한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이거 혹시 우주에서 보는 거 아니야? 아! 오빠까지 그럴 거예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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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카페 이름으로 하면 될까요? 여기 카페 이름으로 하면 될까요? 네. 이제 까지. 그러니까. 지금 말할 때까지 골라주지. 이리 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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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파리 잡았어. 파리 잡았어, 맞아. 그러네. 수능 8일 남았대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영어 문제 풀 수 있어요? 이거 뭐 영어 영차 신문 보는 거 맞지? 영어 잘해요? 영어 없었으면 망했으면 우와 멋있다 여기 앞에서 좀 찍어줘 맞지? 오쁘지 않아요 커피iji 거울샷 좀 찍어 아 그렇지 꿀이 같이 찍던가 그거 봤어요? 터키즈? 아무것도 못 봤어? 봤어요? 헐 다 몰라 나도 바쁘게 사나 봐 고마워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밥 먹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